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세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업체의 장점을 표 나 그림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플랫폼 구축 업체의 그거죠 자기 pr 아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갖고 있고 또 뭐 이런 구성은 어떻고 또 이걸 통해서 수익 따르 타업체의 타업체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안 하면서 플랫폼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